숫자 그 8은 풍수에서 그 끝없는 번영, 끝없는 그 재물운을 상징하는 그 숫자가 됩니다. 그 형태가 또 무한대를 나타내는 것처럼 금전운이 또 끊임없이 집으로 또 흘러들어오는 그런 기운을 뜻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집에 있는 그 은박 접시 위에 그 쌀알 8알을 올려 두시고요. 그 옆에 그 동전을 또 함께 두 개를 은색 동전, 은빛 동전은 그 100원짜리, 50원짜리, 500원짜리가 해당이 됩니다. 그 동전 두 개를 그 쌀과 함께 놓아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하루 동안 배치를 하게 되면 또 쌀과 동전이 가진 그 재물의 기운을 최대한 또 끌어올리게 됩니다. 은박 접시는 그 반사되는 그 금속의 에너지로 또 기운을 그 증폭시키게 됩니다. 집안으로 재물운은 더욱 빠르게 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. 수석이라고 하는 그 만홀의식의 또 그 기운은 극대화될 것입니다. 이런 그 작은 또 풍수의식은 집안으로 또 재물의 그 기운을 계속해서 그 순환시키게 됩니다. 돈복이 커지도록 만드는 그 중요한 풍수 방법입니다. 추석 연휴에 우리가 이렇게 은박 접수에 그 쌀알 8알과 그 동전 두 개를 올려두는 이런 작은 그 풍수 행위는 또 우리가 또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추석의 그 풍위로운 기운, 만홀이 그 상소로운 암시, 그리고 숫자 8이 그 강력한 그 암시가 결합이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쌀알 8알만 그 땅에 그 뿌려주면 됩니다. 이는 그 풍수에서 또 적선 공독과 또 연결이 되겠죠. 동전은 또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또 쌀알 8알만 그 새롭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. 상소로운 그 번영이 최고 그 정점에 달하는 이 시기를 풍수의 그 원리와 또 접목을 시켜줍니다. 그 다음날 그 쌀에 뿌리게 되는 그 쌀알 8알 때문에 재물의 그 기운은 더욱 깊이 자리잡을 것입니다. 그 대자연과 또 연결된 그 하나의 공덕의 그 순환까지도 암시합니다. 뿌려주는 그 행위에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사주체의 주인인 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또 하게 되는 또 돈복을 크게 그 거머쥐는 그런 풍수적인 암시까지 또 결합이 됩니다. 추석 연휴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된다면 돈복은 또 크게 그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